나.. 뭐야? 2021년 1월 1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거 1 지금은 또 마시데 가자 뭐야?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뭐야 이거C 소리 줄이 하세요 여기가 이어진 것 같아요 모텔인데 모텔하고 같이 쓰는 곳 한마디로 가정집 여관하고 같이 쓰는 가정집 같아요 와 뭐야 냄새야 와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 주인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신입니까? 떨어졌어.. 어디갔어..? 분명히 전화하지 마라! 분명히 전화하지 마라! 뭐야..? 얘들아 노란 청 같은 거 봤지? 황금색 빛깔 나는 거.. 진짜 내가 문이 끄덕끄덕 할 때까지 발로 바로 차고 들어갔거든? 없어.. 진짜 귀신이.. 국한룰이야..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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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컵인가요? 그 안에 이딴 소리죠? 맞죠?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이씨X야! 뭐예요 당신? 아이씨X야! 하이씨X야! 오이씨.. 오늘 장소를 참 잘 잡았다 당신나와 걸렸으니까 당신나오라고 걸렸으니까 이제 당신나오라고 걸렸다 뭐에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켜봐 키면 내가 귀신을 인정할게 키면 내가 귀신을 인정할게 켜봐 키면 내가 귀신을 인정할게 키면 내가 귀신을 인정할게 개 미쳤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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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러면 빨리 들어갈게요 바로 흐름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까? 혹시 여기 계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찾았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잠깐만.. 봐봐 이런거 봐봐 멋있어 그럼 방금 한걸 뭐야? 왕자님 말씀좀 해주십시오 말씀좀 해주세요 와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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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 장난.. 와아.. 개.. 와아.. 속.. 어이.. 아아.. 누구이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